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4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운세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결기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갑진홀로 바뀌게 되었는데 주중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을목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바로 갑목일간부터, 보신 바와 같이 목요일 정도까지 한 파트로 을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제 금토일부터는 이렇게 짧게 개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목요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토일, 이렇게 주말까지 반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은 주중 이 목요일까지의 일상 자체는 복잡하게 일이 다소 좀 꼬일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일 자체가 다사다난하게 꼬일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해는 기존 사람들에게 받기보다 시간이 느려지고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어디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갑오일입니다. 기견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다시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 그리고 또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라던가 또 기존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화요일 을목일 보겠습니다.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묘지 환경, 즉 인묘 환경에 이 감옥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자체가 목의 고지가 됩니다. 선택하는 결정권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인데 우유부단해지고 선택 자체를 잘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추진력, 그 다음에 결정 능력 등이 다소 잘 풀리지가 않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일, 4월 13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기존의 일을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수요일에 취직도 가능하신 부분이세요. 취업에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보시게 된다면 4월 14일 정료일이 들어와 있고요.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습니다. 청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퇴직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간섭, 나에게 있는 간섭이겠죠. 사람들로부터 간섭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간섭으로 인해서 갑목일간 본인이 정작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날입니다. 결정을 하시는 권한 자체를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목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결정권 자체가 없는 날이라서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천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재고지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입구에 놓이기 때문에 식상 고지도 됩니다. 우선 선뜻 갑목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또 확인을 하냐 이거는 각자의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4월 16일은 기회일입니다. 이제 토요일로 넘어갔는데요. 정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약속들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약속이 실제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날짜 4월 17일 일요일 경제일도 보겠습니다. 바로 편관이 편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갑목일간 본인들이 속해 있는 또는 활동 중인 커뮤니티나 조직이나 어떤 종교 단체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의 소속감이 불안해지고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즉 처음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런 처음에서의 초심이 아주 피로해지는 처음에서의 명분이 다시 한번 확립이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을 살펴보았고요. 개혜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을목의 입장에서 여전히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금, 토, 일, 삼일 동안은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까지 이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주간에는 아무래도 을목분들이 인기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을 많이 찾습니다. 또한 소통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협업 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주말 직전인 금, 토, 일 이렇게 금, 토, 일 기간 동안은 컨디션이 이 건강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우선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짧지만 금, 토, 일 동안은 고전이 있을 수 있는 주간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갑오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우선 청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 되겠습니다. 당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을목일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곁에 들어오게 되고요. 4월 10일 화요일은 을미일이라서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 또한 이 미라는 환경지 미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이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변 자체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다 도움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수요일은 4월 13일 병신일이 들어왔는데 청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폐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을목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크게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은 정료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기존 하고 있던 일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크게 방향의 전환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니고 있던 회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변경하는 운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적인 변동운이 크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하시던 일의 방향이나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4월 15일 무술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정강과 지지에 크게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술터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의 고지도 되고요. 화해 에너지가 여기서 가라앉고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에 해당하는 재고지 즉 토해 에너지도 여기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본인 입장에서 을목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기회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나서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다지 자신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는 인색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4월 16일이고 기회일입니다.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건강 문제가 4월 16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픈 날이죠. 또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돈을 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월도 이제 보겠습니다. 경자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경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 일요일은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기복이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기복이 커지는 날입니다. 최대한 조용한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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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목요일까지는 병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고요. 금, 토, 일요일까지는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중 이 평일에서는 환경 자체가 아주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병화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거의 이루게 되고 그리고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변화, 변동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기게 되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 날짜, 4월 11일 가보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게 되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주간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을미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쇄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이 여기서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인성의 고지가 됩니다. 이득이 되는 것을 병화분들이 굳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얻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노력을 하지 않고 이득을 보는 날이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4월 13일이에요. 병신일이죠.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멀리해야 되는 사람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게 되는 날입니다. 니편 내편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되겠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4월 14일이고 정휴일이 들어왔는데 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거리를 실제로 두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실속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은 4월 15일 무술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식신이 청간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식상의 고지도 되고 소에 입고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에너지인 화, 에너지 자체가 여기서 화가 입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는 여성분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일 또 일반 남성분들은 부하직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랫사람이나 자식에게 실망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쇼핑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4월 16일이고 기예일이 들어와 있는데 한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금요일은 입묘지라서 실망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랫사람이나 자식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취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라기보다는 취미생활 혹은 내가 새롭게 몰두를 할 만한 대상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감정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내가 참아야 되는 일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감정조절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화날 때 화내는 부분 자체를 다 과감없이 이렇게 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날짜 4월 17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현재인 경금이 경자일로 들어왔죠. 선관에 그래서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자수니까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퇴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본주하게 이것저것 막 펼치시게 될 거예요. 일거리 자체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마무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쇼핑을 해와서 장거리를 봐서 펼쳐놨는데 막 이렇게 설거지거리만 많이 늘어나고 결국 내가 완성하고 싶은 요리는 손을 못 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계속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정화가 목요일까지는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네 이제 이 목요일까지가 그동안의 도움을 받는 이 흐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드디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그러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요. 금, 도, 일, 정화가 대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뜻밖에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 되었던 완성 직전의 일을 스스로 또 어떤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없는다거나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냥 엎을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4월 11일이죠. 바보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바로 비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것을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생기고 그것을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요일 4월 12일 을미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여기서는 또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또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의 고지가 됩니다. 결과가 불안한 일 내가 가담을 하게 되고 참가를 하게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청간에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상황에 목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잘못을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일로 인해 내가 잘못을 덮게 되고 잘못을 감추게 되고 약점이나 치부를 숨기게 되는 상황이 이 수요일에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4월 14일 정료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드디어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내 편이 생기고 내가 힘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무술일 보겠습니다. 이 무술일에는 청간지지에 장관이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바로 화의 에너지와 식상에 해당하는 토가 여기서 입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하게 그동안 쭉쭉쭉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왔지만 이제 도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 기회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의 청간에 우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정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장애가 심각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둘 중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정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주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애정운에 기존에 연인이 있거나 부부가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크게 관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연애 전선이나 부부관계가 있는 분들 이런 연애 전선에서의 큰 관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응세를 살펴봤고요. 대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무토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목요일까지가 무토가 마지막까지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흐름입니다. 아주 많이 바빠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걸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거의 쥐어짜듯이 일에 전념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금토일 이렇게 약 3일 동안 대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무토가 오랫동안의 문제들 오랫동안 내가 끌고 왔던 대인관계 문제라던가 일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게 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11일 갑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충분히 감내하고 감수를 하시면서 바쁘게 일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4월 12일은 을미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 목의 기운 자체가 관고지에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의 아주 불합리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 자체는 좋지만 무토 분들께서 크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제 4월 13일 병신일 같은 경우에는 청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문서나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즉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4월 14일 정휴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거래가 불발되거나 또는 약속이 취소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가 취소되고 불발되고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금요일 4월 15일 무소릴도 보겠습니다. 청관지지에 같은 글자인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고지에 놓이게 되고요. 또 토의 에너지도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고 전혀 도움 자체가 이 무토일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금요일 자체가 그 다음 토요일은 4월 16일이고 기회일이라서 청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한 곳에 오랫동안 마음이 머물지를 못해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대상을 내가 찾게 되는 아주 마음이 허한 날입니다. 마음의 정착 자체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짜, 일요일 보겠습니다. 4월 17일 경자일이고요.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계속 아쉬워하시게 되고 또 이것저것 본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도는 하시게 되겠지만 전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기존에 하셨던 것을 손에 계속 잡게 되거나 일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일들, 문제들 기존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집착을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 자체를 일요일에는 벗어나려고 하실 거예요.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회사를 벗어나서 해외나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신다거나 드라이브를 또 가볍게 즐겨 보신다거나 이렇게 뭔가 일탈을 하고 싶은 즉 왜곡이 되지 않도록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이제 버리게 되는 식상운동으로 전개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뒤 이어서 기토부터 계속까지는 또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운도 기다리고 계시죠. 이것도 며칠 안으로 제가 방송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상담이나 또 강의 신청해 주시고 카페 활동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ame